남편이 중고등학교 동창 2510 변산 축의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. 과자 5개 하고요 기념 타올 하고요 귤 6개 캔맥주 캔커피 캔콜라 작두콩 차를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작두콩 차는 남편 친구가 직접 재배한 건데요. 이 작두콩 차가 비염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이 친구의 이름은 박경래 라고 합니다. 이 작두콩 차가 비염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이 작두콩 차가 비염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